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당초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개인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9은 4개 팀 20명에 이르는 요원들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사이버진상조사단은 사이버사령부 출신 여러 제보자가 전달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20명선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심리전단 핵심 인사들이 대선 전후 대통령 표창, 보국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일 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뿐 아니라 해외 교민 커뮤니티에도 정치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선거운동 지원단이 서로 같은 글을 리트윗하며 국가 권력기관들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삼각동맹 단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국외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나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난 조건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 장관은 국방부 대선 개입뿐만 아니라 4세대 전쟁론, 도발원점 타격 발언 등 위험한 대북 적대 발언을 일삼으면서 전쟁 가능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남재준 정보원장도 물러나야 합니다. 남재준 원장은 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수뇌회담 NLL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했으며 그 이후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북을 자극하는 북 최고전원 모독 보도의 배후에도 남재준 원장이 있었습니다.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선 정치 개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부정선거의 가장 큰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수적인 김연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조차도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와 당선된 박 대통령은 당장 사과할 뿐 아니라 특검까지 받아야 할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 관한 진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민중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사망한 날입니다. 박정희 파슈 독재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항쟁이 거세게 일어나자 미국이 친미로 일관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11육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삼문눈 편이었습니다.